아... 웃기다... 재미있니? 아 깜짝이야!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 재미있니? 밥 먹게 나와 아우 지겹어 어 알겠어 아우... 하루 종일 저러고 이랬던... 히히히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! 아!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? 아 엄마 왜? 왜는 왜야?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응? 제발 생산적인 일을 좀 하자 책을 좀 봐봐 아! 책은 재미없다고 방학 숙제 있잖아 독후감 쓰기 해야지 책 읽어야지 싫다고 책 재미없어 아야 없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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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머... 저것 뭐야? 헣! 누구세요? 나는 땅콩 스쿨맨 땅콩 스쿨맨? 어머머머머 웬일이니? 저기서 왜 나와? 책 읽기가 싫다고 책 읽기가 너무 재미없다고 나와 함께 하려면 책 읽기가 너무 재밌었어 습관이 될걸 아아 아저씨랑요? 아... 아저씨랑 함께 읽고 싶지 않은데요? 아저씨랑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비키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같이 책을 읽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랑? 그럼 안녕 자두야 불러주세요 자두랑 읽을게요 자두랑 읽을 수 있지 지금 몇 시지? 마침 자두랑 놀 수 있는 시간이네 자두야 나와줘 자두가 나온다고? 에이 설마 안녕 비키야 난 자두야 비키기가 날 좋아? 비키가 날 좋아한다고 그랬다며? 고마워 비키야 와 너 진짜 자두네 자두 맞네 아 맞아 비키야 그래 나랑 재밌는 이야기 읽으러 갈래? 어 너랑 재밌는 이야기 같지? 좋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비키야 너는 동생 있어? 어 난 남동생 있어 엄청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구나 여기 선동이라는 친구도 동생이 있는데 똑같네 오 선동이? 선동이도 동생 있어? 동생이 장난꾸러기래? 네 장난꾸러기인지 아닌지 이 책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? 그래도 네 동생만큼은 장난꾸러기 아닐거야 히히히힛힛힛힛 그럴까? 내가 읽어볼게 응 형의 말에도 일동은 느릿느릿 꼬얼꼬얼 오오 나랑 똑같다 나도 내 동생이랑 같이 심부름가면 맨날 그래 쟤 딴 데 맨날 한눈팔고 그러냐고 내가 진짜 힘들다니까 비키도 그래서 그랬구나? 선동이도 그래서 답답해 하는것 같아 아휴 내가 그맘 알지 그래서? 집에 잘 들어갔대? 그래서? 어머머 세상에 우리 비키가 책을 다 읽네 어휴 세상에 여기 이 펭귄 처럼 이 양옆으로 맞는 걸음걸이를 뭐라고 말할까? 나 나 나 알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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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갈래도 있고 6학년도 있잖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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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온 너도 있었어? 오리온이가 가장 먼저 뽑힐 것 같은데 정답 말해봐 뒤뚱뒤뚱 펭귄걸음 오리온이 정답 정답 싸움 문제 이번엔 내가 무조건 맞춰주겠다 두번째 동물은 다리가 긴 동물인데 정답 정답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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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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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말할까? 정답 다리가 긴 두루미걸음 뒤뚱뒤뚱 정답 잘했어 예쓰 정답 맞췄다 더 wyk mono 공룡 세상이야 공룡 KELL 더리가 떨어진다 Cort 왠지 신나는msõi ました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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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떠보자 우리 떠보자 안녕 벌써 끝났네 재밌었다 내 친구 자고 또 보고싶다 깜짝이야 나는 땅콩스쿨맨 땅콩스쿨맨 자두랑 또 놀고싶다고 네 자두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땅콩스쿨은 4시부터 9시 새로운 도서 2권으로 수업 가능하지 네?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고요? 그렇지 5분 쉬고 자두를 또 만날 수 있어 어 진짜요? 저 안 쉬어도 돼요 자두야 빨리 나와라 오 또 할 수 있다 이거지 재밌겠다 깨깨깨 빵빵쿵쿵 빵빵쿵쿵쿵 애들이 아주 재밌게 책 읽네 걱정 한시름 놓았다 땅콩스쿨로 책 재밌게 읽기 성공 앙고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대 요새